하나님께 그리는 편지 하나님 안녕하시오. 저는 여성교회, 새벽교회에 받는 정수빈이라고 해요. 사실 제가 하나님께 편지를 쓴 이유는 저희 여성교회에서 9월 16일 정수빈과 함께 하나님 교회하고 정수빈을 준비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출력하는 마음과 제 친구들을 기도하고 싶어서요. 하나님, 제가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하지 말죠. 하나님, 우리 교사님과 선생님들에게서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좋다고 말씀하잖아요. 그리고 소속으로 갈 수 있고요. 나의 교회에 의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 교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하나님, 이 친구들이 우리 여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. 저는 이번엔 저희가 친구들을 검토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분명한 일부를 받고 친구랑 많이 까먹고 해요. 그리고 제 친구들이 아니다가도 제 삼촌들, 제 아는, 전기 오빠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좋겠어요.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지옥이 받는데 그러면 너무 슬퍼요. 하나님, 제게 동료를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을 주세요.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.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보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연락드리도록 공부와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노래에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을 주세요. 지금까지 제 대안을 들어보셔서 감사합니다. 2018년 9월 1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수리 너미 올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